안녕하세요 유명성 한옥연구소입니다. 요즘 계속 춥죠? 그런데 저희 집은 뜨끈뜨끈합니다. 아주 따뜻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가마솥 보일러 덕분입니다. 이 아궁이 하나 가지고 35평을 난방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궁이 하나로 구들빵, 전통 구들빵은 9평 정도 되고요. 나머지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 해서 26평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명성 한옥연구소입니다. 요즘 계속 춥죠? 그런데 저희 집은 뜨끈뜨끈합니다. 아주 따뜻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가마솥 보일러 덕분입니다. 이 아궁이 하나 가지고 35평을 난방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궁이 하나로 구들빵, 전통 구들빵은 9평 정도 되고요. 나머지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 해서 26평 정도 됩니다. 아궁이 하나로 구들빵을 난방하는 시스템을 넣습니다. 아궁이 하나로 구들빵한 시스템을 제거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